고객님,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희 메트로 보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열차는 중앙보훈병원, 중앙보훈병원행 일반 열차입니다. 당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열차는 중앙보훈병원,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. 열차 출입만 됐습니다. 출입만 됐습니다. 이 열차는 중앙보훈병원입니다. 이차 중앙보훈병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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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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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